전 전 전이죠. 전 전 전 전이 3번 연달아 나오고 이게 도미노처럼 하는 거죠. 도 도미노 해도 되고 도민 우 해도 되겠죠. 도민 우 전 전 전 도민 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자금용 차량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조문 순서는 전민 도전 우 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순서를 바꿔서 전 전 전이죠. 전 전 전 전이 3번 연달아 나오고 도미노처럼 하는 거죠. 도미노 해도 되고 도민우 해도 되겠죠. 도민우. 전전전 도민우. 대체적으로 뭐인 것들입니까? 자금용 차량이죠. 단순 자금용 말고 주로 응급자금용 차량이죠. 응급자금용 차량이 되겠다. 응급자금용 차량이 주로 그게 되는 것이죠. 전자로 뽑아지면 전기가스 그 밖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응급자금용 차량. 민방위 업무도 긴급예방이나 복구 이것도 역시 자금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로관리인데 역시 응급자금용 차량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속도로에 보입니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순찰 차량들도 보입니까? 이거는 본래 긴급자동차는 아니지만 신청, 지정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자동차죠. 그래서 신청. 지정하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신청이고 지정인데 키워던 지정인데 잘 모르고 싶으면 뭐라고? 아까 지방청장이겠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대부분 돼서. 자금용 차량이 되겠죠. 전전전. 그래서 응급자금용으로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전신전환 역시 자금용이 되겠죠. 자금용. 그래서 자급자급자금용이 되겠죠. 그리고 우편물이죠. 긴급우편물인데. 긴급우편물인데 이것도 가끔씩 가다가 학원심 문제집에 있는데 보면 그냥 긴급잡혀 우편물 아니다. 그냥 일반우편물은 아니고 긴급우편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은 좀 지엽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파감시 업무가 됐죠. 감시. 전파감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신청에서 지정이 되는 것이겠죠. 전전전 도미노. 전전전. 같은 글자 세 번 내니까 도미노가 연상된다. 전전전 도미노. 이거는 신청 지정.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됐죠. 됐고요.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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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